전통 드렸어요. 찍고 있죠? 네! 여기 태산에 계시면 동작은 올려져가지고 다진마다, 빨리 가? 다진마다. 하... 하... 다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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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막 두 분진데 너무 많이 봤다. 다진마다. 추워, 추워, 추워. 추운 거야, 추운 거야. 레게도 이렇게 추우면 꽁꽁 얼잖아. 빨리 녹여줘야 돼, 이제. 얘는 왜 안 켜져? 뭐가 안 켜져. 큰일 나. 저도 짬밥이 있는데... 확실해? 아니, 알아라. 날 못 믿어? 응. 어이없네. 살았어. 어떡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살았어. 살았어. 여러분, 살았어. 뛰어다오는 애들. 뛰어다오는 애들. 다진마다. 우리 애들 하는 거 오빠 있는데... 어, 다행이야. 거의 머리를 박았다. 지금 기운이 없어서 안 무는 거예요? 원래 물은 애들 아니야. 아, 그래요? 내가 야생 애들을 만들어서 그렇지. 원래는 물고 그러는 애들 아니었어.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거예요. 야생 애들이 얼마나 생길까가 걱정인 거예요, 사장님. 근데 얘는 먹이를... 움직이는 먹이를 주잖아. 저기 야생 애들이... 그럼 다 죽여버려서 줘야 돼요? 그 호복이 같은 거 다진 거. 냉방 같은 거 남아가지고... 아아... 얘는 개살을 줘도 돼. 그래? 어, 물 많아가지고 개살을 줘도 돼. 그 집으로 가봐요. 우리 사장님, 야생 애들이 명물이나 만들을 거 같아서... 걱정이야. 남아지면 전략이지, 뭐. 아이고, 닭비가 진짜 껍데기 벗겨지니까 얘들이 이쁘네. 살 거 꽤 많던데요? 응. 호복이 벗겨지니까 얘들 이뻐. 아니 사장님 이거... 들여오는 개체 때마다 이거 사육장들이 미치랑 다 바삐는 거 같아. 이거 내가 빼줄게. 뭐 창고 어디다 막 갖다 놓은 거예요, 사장님 그럼? 여기 렉사들은? 여기 지금 사실이 너무 많아. 따뜻해. 5마리는 충분할 거 같아. 정말 다행이다. 난 사이즈만 봐서는 너무 만족스러워. 사이즈가 딱 좋아요. 딱 좋아, 다행이다. 딱 그 왜 그 보호 색깔 벗겨지고 나서... 어, 얘도 여기 단체로 묶고 있어. 여기. 너무 귀엽다. 어디야, 어디야. 여기요, 여기. 근데 지금 고개 뺐어, 우리 보고. 뭐야, 이제 혓바닥이 튀어나와있어, 저거 보여요? 혓바닥 맞아요? 혓바닥인데 굳어있는 거 같아. 어떡해. 어떡해. 너무 귀여워. 어떡해. 완전 묻었어. 완전 묻었어. 저기 혓바닥을 안 집어넣지? 여기가 아직 굳어있는 거 같아. 아, 어떡해. 너무 귀엽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여기 봐. 반신욕 중이야. 아, 반신욕 중이야. 따뜻한가봐. 아이고. 아이고. 따뜻한 물 줬거든. 응. 아, 여기 들어가서 반신욕 하는 거야. 원래 이렇게 안 무는 거야, 원래? 그런가 봐, 몰라, 새끼들. 이러다 물리면? 개꿀대. 근데, 어떤 건가? 이 모셔보다 집어온 게 다행이에요. 차 막힐 수 있고. 더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더 춥지, 지금. 아,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나 이런 게. 만져줘, 나도. 너도 만지라고. 들어봐, 그럼. 저기. 왕망이는 못 만질까? 만져봐. 제 큰 애는 좀 까칠해. 아이고, 아이고. 큰 애 빼고 짜증한 사람 아직. 괜찮대요, 아직. 저 큰 애 만져봐. 왕망이. 만졌는데? 만졌어? 꺼내봐. 싫대. 싫대. 아, 나 완전 무는 줄 알았지. 태임, 어머. 싫다는데? 얘도 손하네. 응. 왕물. 물지는 않고 그냥 까칠스러운, 까칠까칠한. 기다려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음. 만질 수 있잖아. 나 괜히 쫄았잖아. 나 져 나왔어. 불로 대고. 얌전하네. 아, 발톱. 발톱 아파요? 발톱은 너무 날카로워요. 으악. 그래도 점점 이게 색깔이, 그래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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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나오려고 그런다. 안돼. 들어가. 아이고, 아이고. 안돼. 들어가. 들어가. 귀여워. 들어가. 귀엽다. 귀엽다. 그럼 이 정도에서부터 키우면 되게 순한 그 구름이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응. 아직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응. 뭐를 뭐를 하면 너무 예쁘다. 머리가 하얗잖아. 그리고 똥똥해. 고생했으니까 좋은 걸로 먼저 보나 봐. 똥똥해. 그래서 뭐 한반도 오는데 불 깼는 거야, 뭐야? 뭐야? 한 마리도 안 들었는데? 그런 사장님이 됐잖아, 여기. 응. 어떤 게 예쁜 거야? 이런 애들이 예쁜 거라잖아. 이런 게 예쁜 거 같은데, 이거. 오빠 진짜 근데 이런 애들 데려와가지고 조물조물 키우면은. 이 새끼. 내 말 듣고 있어? 어. 응. 이런 애들 조물조물 키우면 진짜 강아지처럼 되는 거라잖아. 응. 나는 아기 때도 다 무는 줄 알았지? 형, 너 이런 힌트 별에서 되게 좀 예쁜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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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아이고. 표시라, 이거 예쁘게 생겼다, 그치? 좀 밝은 애들? 얘, 얘 이런 애들이 좀 예쁘다. 응. 캡보다 겁나 내룬거리네, 내룬? 똥똥해, 그리고 엄청. 오빠, 하면. 그냥. 크기를 좀 작은 것보다 이런 거 데려가는 게 더 나을까? 이 정도도 충분히 얘기하냐? 금방 자라겠네. 에휴. 이게 몸통색을 보는 게 좋고, 얼굴 색을 보는 게 좋고. 으악, 으악. 따가워. 응? 오빠, 얘 좀. 오빠, 얘 떼줘. 어? 떼달라고. 개 따가워. 어때? 얘네? 얘는 너무 큰 거 아니야? 너무 큰 거? 아니, 금방 보잖아. 이거 왜 이렇게 지장을 해야 해?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해. 이거 뭐야? 남경민이 그랬어. 응? 누가? 남경민이. 여기도 봐봐. 나 여기 왜 이렇게 조명이 펄해가지고. 이렇게 아구 깜짝아. 내가 더 깜짝 놀랐어. 이렇게 무늬가 하얀 게 많은 게 예쁜 거야? 나 누구랑 얘기해? 어? 아, 그냥 취향이지. 이게 좀 이렇게 어두운 거, 어두운 것도 예쁘고. 좀 얘기해. 아, 근데 얘 좀 말랐나? 얘도 예쁜 거 같아, 그럼 나는. 마른 거 같아? 뭐야. 오빠, 그럼 나도 얘도 예쁜 거 같아. 전혀 안 말랐어요. 그거 예쁘다. 그치? 근데 꼬리가 좀 부절인데? 아, 맞네? 꼬리 부절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그러면 빼요. 얘가 제일 예뻐. 이거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 엄청 예쁘다. 엄청 예쁘다. 그거 엄청 많이 들어온 애 중에서 얘가 제일 예쁜 애 같은데? 응, 그러네. 예쁘다. 그치? 기분 탓이라고? 아닌데? 얘가 제일 예쁜데? 패턴도 화이트 좀 그게 많고? 기분 탓이라고. 그러네. 그치? 아인가? 이렇게 보면 또 모르겠는데? 얘네들은 안 싸우나? 얘 좀 싸나운 아이 같아. 이 아이야. 맞죠? 야옹이 자세를 지하고 있어. 좀 싸나고 좀.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독재기다, 이거. 약간 좀 성깔이 있어 보이는데? 쯔진아, 이것저것 똑같은 가격인가? 뭐? 어? 으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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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예쁘네, 오빠. 어떠해? 얘 아까 내가 너 은혜 아니지? 여보. 얘 어때? 어? 이렇게? 어? 이쁘잖아. 꼬리도. 꼬리 괜찮지? 응, 괜찮고. 얘 괜찮지? 아, 개 이쁘네. 아니. 아, 얘 진짜 괜찮은데? 아닌가? 괜찮지 않아요? 응, 다 이쁘어. 근데 크게 다 비슷한 애들로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또? 뭔 상관이야. 상관없어요? 얘가 진짜 이쁘다. 그치? 제일 이쁘다니까, 얘가? 기분 탈시다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일 이쁜 거 제가 먼저 가져갑니다. 아닌데? 네가 들어봐. 누리끼리? 내가 들어? 응. 네가 골라? 응. 자, 어디? 아니야. 왜 이렇게 파묻혀 있어? 개체 고를 때, 개체는 신중하게 골라야지 항상. 저쪽에도. 아야! 여기 좀 눈에 안 띄는데? 다 누리끼리 해. 강아지 냄새나. 강아지 냄새나? 응. 어머, 얘네 봐. 얘네 껴안고 있어. 그치? 제일 예쁜 거 같은데? 그치? 저 아래 있는 애가 예쁜 거 같아. 어? 얘도! 어? 손을 피해? 쟤 저 다르긴 하다, 좀. 아니다, 얘 아니다. 얘는? 얘 괜찮은 거 같아. 걔는 괜찮은 거 같아? 응. 방금 사장님 얼굴 나왔어. 괜찮아? 이미 나왔어. 어? 어때? 응. 괜찮은 거 같아, 얘. 네? 괜찮다. 어. 근데 얘가... 어머! 뭐지? 카트 들고 있어봐. 자. 싸나운 놈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돼. 아까 정신이 없어서 그랬던 분이? 응? 너 싸나워? 아니야, 얘가 놀란 거 같은데? 아니, 얘 순해. 얘가 예쁘다, 진짜. 아니,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 거네. 얘들 얌전하네, 다. 얘가 예뻐. 응. 엄청 순해. 응, 순해. 이런 개체들이 야생 개체가 된단 말이지? 사장님이 관리하면? 빨리 가져가야지. 야생 개체 되기 전에. 어, 얘가 제일 예쁘네. 응. 화이트네, 화이트. 예쁜 애들이 왜 이렇게 꼬리부절이냐? 그러니까, 제일 예쁜데. 시샘을 받은 거 아니야, 얘들아? 형님, 이 제일 예쁜 거 꼬리부절이야. 아휴, 아깝다. 어떡하냐. 아, 도망간다,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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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여기 예쁜 애들 꼬리부절이라. 꼬리부절 있는 거 좀 빼줘요. 응? 빼가지고 한 대 모아놔야지. 아, 이거 예쁜데. 가격을 할인해줘요. 가격? 가격을 할인해줘요. 가격을 할인해줘요. 가격. 본인이 살 수 있을까? 응? 어, 뭐. 얘 얘 얘 또 예쁜 거 같은데? 아니, 너무 예쁜데 이거. 이거 괜찮은 거 같은데? 아, 제일 예쁜 거. 엄마, 엄마, 엄마. 뭘 또 제일 예쁘다 그래. 뒤에 사가는 사람 뭐라 그러려고. 아, 진짜 제일 예쁘다 그래요? 다들 예뻐. 똑같아, 예뻐 그냥. 완전 예뻐. 야, 이것도 괜찮지 않아? 얘도? 어, 그거 예쁘게 생겼다. 그치? 어, 잘 골랐어. 죄송합니다. 제일 예쁜 건 제가 다 가져갑니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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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꼬리 끊는다, 꼬리. 꼬리 끊는다,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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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난리야? 성격 좋다. 아, 아파. 자, 이렇게 담아봐요. 꼬리, 꼬리 씹힐까봐. 아우, 가발 좀 있어봐 좀.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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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담아야겠다. 안 되겠다. 됐어? 우리가 좀 많이 밝은 애들을 이미 담은 것 같아. 어, 이거 아까 골랐던 애처럼 생겼다, 이거? 유진아. 응? 이제 아까 골랐던 애처럼 생겼어. 근데 얘도 꼬리 보게 돼. 개잖아, 그런 멍청아. 아니, 그거 내가 위에다 넣었어, 유진아. 아니, 개 여깄어. 그래, 그 두 마리 집어섰잖아. 우리가 제일 예쁘다고. 야, 야, 야. 소영이, 이 두 마리 제일 이쁜데. 꼬리 보게 돼? 두 다 꼬리 보게 돼? 알았어. 진짜 이쁘다, 이쁘게 돼. 두 다 꼬리 보게 돼. 그니까, 야, 이거 너무 아깝다. 진짜. 어떻게 제일 이쁜 두 마리가 꼬리 보게 될 수가 있지? 그러게, 꼬리 뒷꼬리 보게 돼. 이거. 진짜 제일 이쁜데, 둘이. 그니까. 이거 가져가요. 에? 하나,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좀 저렴쓰? 그니까, 저렴하게 갖고 오면 되지. 형님, 두 마리 고를 게 없어. 이 양반 봐라? 왜 고를 게 없어? 이렇게 많은데. 다들 이쁘기만 하고, 막. 어, 요거는 좀. 예쁘면 약간 보다. 요거는 좀 괜찮지 않아, 이즈? 어, 그러네. 옆구리. 되게 짜잘짜잘한 패턴이. 그치? 이게 좀 괜찮지. 한 마리로 더 할 거야. 형님, 고기 덩어리 좀 줘요. 언니, 한 마리 골라. 이거, 이거, 이거 이쁘다. 이거 완전 이쁘다. 잡자. 완전 이쁘다. 응, 예뻐, 예뻐, 예뻐.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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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꼬리, 꼬리, 꼬리. 꼬리, 꼬리, 꼬리. 완전 이뻐, 완전 이뻐. 됐어, 됐어, 완전 이뻐. 어, 이 느낌 화내는 거 봐, 이구나. 왜? 얘 봐, 얘. 아까, 나 그거. 잠깐만, 누구?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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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얘, 얘, 얘. 아이고. 니가 손을 그쪽으로 하면 안 돼.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끝. 끝이에요, 끝 맞아요? 확실해요? 할 수도 줘요, 앉아있어, 앉아있어. 자, 할.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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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